하늘나라 동화 반주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씨러 갔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쳐보고자 합니다. 이걸 할 때 하나를 강하게 칩니다. 하나, 둘, 셋을 마음속으로만 씌었지만 오늘은 둘, 셋, 넓게 칠해야 합니다. 그럼 한 마디 총 여섯 번을 치는데 하나 할 때는 좀 강하게 치고 둘, 셋 할 때는 약하게 치는 거죠. 먼저 한 줄을 쳐보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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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줄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준비 시작 봉사님의 올라서서 바라나를 바라보며 하나, 둘 하나, 둘, 셋 함께 한 번 가면 하나, 셋 하나, 셋 imizin 하나, 셋 하늘 끝까지 올라 심한 바람에 들어간 곳 내게 달린 천사는 밤 속삭이고 시네라 동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나는 바라보며 천사 알고 산과 알고 마음속에 태어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 심한 바람에 들어간 곳 아름다운 삶 아래가 심한 바람에 들어간 곳 시작 시작 동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나를 바라보며 천사 알고 산과 알고 마음속에 태어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 심한 바람에 들어간 곳 내게 달린 천사는 밤 속삭이고 시네라 동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나는 바라보며 바라나는 바라보며 바라나는 바라보며 천사 알고 산과 알고 산과 알고 산과 알고 망속에 태어봅니다 산과 알고 산과 알고 산과 알고 산과 깊은 바라보며 산과 깊은 바람에 들어간 곳 아름다운 성만의 맘 피어내고 싶다 아름다운 성만의 맘